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태몽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가질 때, 임신할 때 그때 아이를 임신할 시기에 어떤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태몽이 뭐다, 이런 이야기들 흔히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태몽이 있으십니까? 저 아는 스님이 있었는데, 같이 공부하던 스님이었는데 어머님이 되게 독실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태몽을 꾸셨는데 그 스님 태몽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절에 올라갔는데 절 앞에서 어느 노스님을 만났답니다. 이렇게 노스님을 만났는데 노스님이 금시계, 은시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뭐 가져갈래? 해가지고 어머님이 꿈에서 은시계를 받아왔답니다. 은시계 그러면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우리 엄마가 그때 금시계를 받았으면 내가 더 큰 스님이 됐을 텐데 은시계를 받았다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좀 출가 생활하다가 한 번 환속도 한 번 하셨거든요. 이제 중간에 뭐가 안 맞아서 마음에 조금 번민이 일어나서 한 번 환속했다가 다시 이제 재출가 하셔서 아마 지금은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하시면서 농담 삼아서 아유, 엄마가 금시계 받았으면 내가 완전 큰 스님 됐을 텐데 은시계 받아가지고 내가 2% 좀 부족하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그 스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참하시면서 웃은 적도 있었고요. 위인전 같은 거 보면 특히 동양의 위인전 옛날 위인전 보면 태몽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인들 보면 하늘의 태양이 엄마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제 태기,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느니 어떤 큰 스님들 꿈에 보면 꿈에서 부처님이 어린 동자를 데려와서 어린 동자를 맡기는 꿈을 꿨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커서 큰 스님이 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태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태몽이라는 게 뭐 결국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동양인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태몽이라는 어떤 그런 꿈에 대한 징조 그 꿈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런 것을 조금 우리 한국인들은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태몽이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이 동양에서는 다들 태몽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있을 거고요. 심지어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이 태몽이라는 개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처님은 어떤 태몽이었을까? 혹시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뭐 아마 뭐 불교 공부를 좀 하셨거나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일대기를 책으로 보시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태몽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태몽은 하얀색 코끼리였다고 합니다. 코끼리, 하얀 코끼리.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라는 말이 있죠. 이제 하얀 코끼리가 이제 어머니, 어머니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이 하얀 코끼리가 들어오는 꿈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태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라는 뜻이 석가족에서 출연하신 성자, 성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토로는 샤카모니라고 부른대요. 샤카모니. 그래서 샤카족에서 출연하신 성자, 부처님께서 샤카족이었대요. 우리 흔히 무슨 아파치족, 한족, 만주족, 흉노족 이런 족이란 표현이 있죠. 그와 같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샤카족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가문이었는데 그 샤카족에서 출연하신 성자에서 샤카모니. 그래서 한문으로 한문으로 소리를 따서 번역할 때 석가모니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어머니 품속에 이제 들어오실 때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께서 마야 부인께서 이제 꿈에 하얀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얀 코끼리가 이제 오른쪽 옆구리로 쓱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책에서는 상아가, 상아가 여섯 개가 달린 상아가 여섯 개 이렇게 코끼리 부르면 상아가 있지 않습니까? 어금니, 긴 어금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아 여섯 개가 달린 하얀색 코끼리가 품으로 들어왔다라고 또 책에 적혀 있습니다. 상아가 여섯 개가 있는 코끼리. 그러면 이제 코끼리가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요? 코끼리는 숲에서 그 당시 인도의 숲에서 가장 힘이 센 짐승입니다. 가장 힘이 세면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 풀을 뜯어먹는 그런 짐승이죠. 동물입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먹는 평화, 그렇게 어떻게? 평온한, 평화로운, 평화를 추구하는 짐승이면서 가장 힘이 센 짐승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센고 그리고 가장 숲에서 가장 위험이 당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인도 문화에서는 코끼리를 아주 성스러운 동물, 아주 신성스러운 동물로서 이제 인도 문화에서는 코끼리를 가장 이렇게 위대한 동물 중에 하나로 이제 그렇게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가장 이제 힘이 세고 위험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동물로 존경받았던, 존중받았던 동물이 바로 이제 코끼리고 그리고 코끼리가 이제 하얀색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와 망상과 집착과 업장이 완벽하게 소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얀색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얀색, 맑고 깨끗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번뇌와 모든 망상과 모든 집착이 싹 사라지신 분, 모든 업장이 다 사라지신 분 그래서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가 또 여섯 개 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하 여섯 개가 뜻하는 것은 육바람이를 뜻합니다. 육바람이, 육바람이 다들 아시죠? 그래서 보시, 지게, 인효, 그 다음에 정진, 성정, 지혜 해가지고 이제 여섯 가지의 그런 바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수 없는 유네 삶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수많은 유네 삶 동안 이 육바람일, 보시, 지게, 인효, 선정, 정진, 지혜 이 여섯 가지 바람일을 완벽하게 닦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원래 우리와 똑같은 범부 중생이었지만 성불하겠다는 목표로 그리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으로 이 육바람일을 완벽하게 닦으셔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경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가 여섯 개가 달린 하얀색 코끼리라는 의미는 육바람일, 상하가 여섯 개가 있다고 했죠? 육바람일, 육바람일을 완벽하게 닦으시고 육바람일을 완성하시고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범뇌와 망상과 집착과 업장을 완벽하게 소멸하셔서 완벽하게 뿌리채 뽑아버리고 완벽하게 닦으셔서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리고 가장 힘이 센 존재 당시 인도 문화에서 가장 신성시하던 그런 동물 그런 상징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품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하가 여섯 개 달린 하얀색 코끼리 그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태몽을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태몽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열심히 닦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의 태몽이 하얀색 코끼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불교에는 이렇게 하얀색 코끼리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남방불교에 가면 사찰, 사원 곳곳에 하얀색 코끼리 조각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태국에 있는 사원회를 한번 예전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전에 그때 태국의 사원에 가면 사원 곳곳에 하얀색으로 아주 깨끗하게 하얀색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하얀색 코끼리 조각상을 군대에 군대에서 자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얀색 코끼리 조각상을 한국불교 사찰에서는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의 태몽이었던 하얀색 코끼리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런 어떤 존경의 의미로서 사원 곳곳에 많이 배치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부처님 태몽이 코끼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불교는 코끼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대승불교에 보면 대승불교에는 수많은 보살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수많은 보살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또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하신 보살림들 두 분이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과 실천, 행원을 상징하는 보현보살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수보살 모습과 보현보살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문수보살님은 이렇게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십니다. 사자, 사자 중에서도 파란색, 파란색, 푸른색 사자를 타고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조각되어져 있거나 불화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현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며 보현보살님께서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중생들 앞에 놔두셔서 중생들을 제도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경전에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불자님들도 이렇게 많이들 경험을 하셨는데 그 법화경,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하신, 법화경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이 그 꿈을 꾸실 때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살님의 모습을 보는 꿈들을 이렇게 자주 꾸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랑 이제 친분이 있는 친하게 지내는 어느 불자님도 법화경 사경을 하루에 12시간씩 할 정도로 그렇게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하신 불자님이 계시는데 코끼리와 함께 나타나신 어느 보살님이 이렇게 가피를 꿈에서 몽중 가피를 내려주시는 그런 경험하신 불자님도 있고 하여튼 이제 보현보살님은 그와 같이 코끼리를 타고 중생들 앞에 놔두셔서 이렇게 법을 설하신다. 중생들을 가피를 내려주신다. 또 이런 내용들이 경전을 보다 보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과 원래 우리와 같이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범부 중생이었고 우리 중생들과 똑같은 존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유네의 삶 동안 이 육바람이를 완벽하게 닦으셔서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닦으셔서 저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우리 부처님의 성불하기 이전에 보살행을 닦았던 성불하기 위해서 보살의 행, 육바람이를 닦았던 과거 전생의 이야기가 부처님 경전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만 따로 모아놓은 경전이 있어요. 본생경이라고 하거든요. 본생경이라고 하고요. 남방불교 니까에서는 자타까라고 불러요. 자타까. 한문으로는 본생경이라고 하는데 그 본생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의 이야기가 약 500개가 넘게 약 한 520여 개 정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책마다 편집본마다 내용이 조금씩 숫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까지 500생 동안 500가지의 그런 어떤 과거 전생의 이야기가 본생경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과거 전생의 수없는 모습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그냥 조그만 짐승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그렇게 수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터서 육바람이를 닦으면서 그 중생들을 향한 보살행을 완성하여 그렇게 수없는 과거 전생 동안 육바람이를 완벽하게 닦으시고 지금의 거룩한 부처님이 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보면 또 코끼리로 태어나신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에 수많은 모습으로 세상에 이렇게 출연을 하셔서 육바람이를 닦으셨는데 그 중에 코끼리로 태어난 이야기도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코끼리로 태어났던 그런 이야기 중에서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코끼리 왕이었을 때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께서 중생들에게 이제 널리 법을 설하고 있었던 부처님 당시에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일찍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됩니다. 비구니가 돼서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합니다.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거룩한 아라한이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 중에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 중에 비구니는 아라한이 될 수 없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하신 분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쏙 쓰라치게 놀랐습니다. 팔만대장경에 보면 그리고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 생애에 보면 비구니 스님들의 아라한이 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 아라한도 거룩한 비구니도 거룩한 아라한이 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은 도대체 불교 공부를 무슨 책을 받길래 이런 얼토당토 없는 쓸데없는 부처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까 하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요새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처님 가르침도 굉장히 자기 삿댕견으로 왜곡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보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들도 반드시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교과서는 부처님의 경전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그런 거룩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라한이 된 이 비구니 스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와서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배를 올리고 난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참회합니다. 저의 참회를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잘못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부처님 발 아래 참회를 올립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대여 그때 이미 그대의 참회를 받았느니라 이미 그때 그대의 참회를 받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였느니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었던 곁에 있었던 다른 비구스님들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비구스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저 비구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부처님께 참회 올리겠습니다. 참회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며 부처님께서는 저 비구니를 언제 보셨길래 언제 보셨길래 그때 이미 너의 참회를 받았다 너의 참회를 이미 그때 다 받고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비구스님들이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인연이니라 지금 그 인연을 설할 터이니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의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의 황금색 황금 상하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금색 상하를 가지고 있는 아주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코끼리 왕이 있었는데 코끼리 왕은 500마리의 코끼리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마리의 코끼리를 거느리고 있는 이 코끼리 왕에게는 이제 두 암컷 코끼리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암컷의 코끼리 부인이 있었는데 이 두 코끼리 부인들이 이제 한 분의 코끼리 왕을 남편으로 모시고 이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코끼리 왕이 어느 날 숲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연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꽃을 아주 예쁘게 생긴 그 연꽃을 이렇게 따가지고 아마 코로 닦겠죠.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니까 이제 코로 그 연꽃을 이렇게 예쁜 연꽃을 딴 뒤에 아 이걸 부인들한테 가져다주면 우리 코끼리 부인이 좋아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부인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때 둘째 부인이 둘째 코끼리 부인이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욕심이 많았나 봐요. 그걸 자기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코끼리 왕이 이제 따온 연꽃을 자기가 몰래 이렇게 훔쳐갑니다. 둘째 부인이 둘째 이제 코끼리 부인이 그 연꽃을 싹 훔쳐가고 이거 우리 코끼리 왕 우리 남편이 이거 나 선물로 줬다? 막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겠죠. 첫째 부인이 첫째 코끼리 부인이 그걸 딱 보고 부러움과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코끼리도 막 질투를 느껴. 그래서 첫째 부인이 뭐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아 이제 봤더니 우리 남편 코끼리 왕은 둘째만 사랑하는구나. 둘째만 사랑해서 둘째한테만 저 연꽃을 줬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됩니다. 사실 코끼리 왕이 연꽃을 하나만 따온 건 사실이지만 그걸 이제 몰래 훔쳐간 거는 사실 둘째 코끼리 부인이 몰래 훔쳐간 건데 첫째는 첫째 부인은 우리 코끼리 왕이 둘째만 사랑해서 꽃을 둘째에게만 줬구나. 이렇게 어떤 시기심, 질투, 슬픔 그리고 거기서 미묘한 복수심 니들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마음에 막 한이 사무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이 첫째 코끼리 부인이 시름시름 알타가 결국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한이 사무치길래 그렇게 이제 가슴에 상처를 맺혀서 그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첫째 코끼리 부인이 그래도 코끼리로 살았을 때 선업을 많이 지었나 봐요. 이 시름시름 알타가 슬픔과 질투와 시기심과 그 미묘한 복수심으로 너희들 잘 되나 어디 보자. 내가 반드시 너 복수할 거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죽었던 그 첫째 코끼리 부인이 죽은 뒤에 이제 아주 좋은 지방 좋은 가문의 여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홍기가 찼을 때 뭐 옛날 기록에 보면 막 14살이나 15살에도 시집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4살, 16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인데 15살에 막 시집가고 애 낳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귀한 가문 좋은 가문에 태어난 이 첫째 코끼리 부인이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왕을 만나서 왕과 결혼을 해서 이제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됐는데 얼굴이 엄청 예쁬나 봐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봐요. 얼굴이 엄청 예쁘고 얼굴에 막 귀티가 자르르 흐르니까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왕비의 마음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코끼리의 황금색 상아를 얻고 싶다.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비가 왜 갑자기 코끼리의 상아를 갖고 싶다. 코끼리 상아 중에서도 다른 코끼리가 아니라 황금색 상아를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일으켰을까요. 맞습니다. 전생에 질투와 시기심과 복수심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생의 남편이었던 그 코끼리 왕의 황금색 상아를 자기가 그것을 빼앗고 내 복수심을 채우고 싶다라는 전생에서 넘어온 그런 어떤 업보 업장의 욕망이었던 겁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막 조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코끼리의 상아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랑하는 왕비니까 아유 얼마든지 내가 구해다 주겠어. 몇 개 필요하여 몇 개. 카드는 태? 카드로 살까? 뭐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얼마든지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왕비가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황금색 상아를 갖고 싶습니다. 코끼리의 황금색 상아 황금 상아를 갖고 싶습니다. 그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대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구해줄 수 있지만 황금색 상아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황금색 상아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 그런데 사랑하는 왕비가 너무나 간곡하게 원하니까 나라에다가 널리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을 내립니다. 누구라도 코끼리의 황금색 상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상금을 내리리라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내가 하사하겠노라 라고 전국에 널리 명을 내립니다. 그때 어느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 사냥꾼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냥꾼이 예전에 오래전에 사냥하기 위해서 깊은 숲에 들어갔을 때 황금색 상아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 왕을 자기가 봤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내가 예전에 어디 어디 깊은 숲에 들어갔을 때 황금색 상아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코끼리를 봤는데 내가 저 코끼리를 죽여서 저 상아를 가져오면 내가 평생 팔자가 필 것이다. 그래 내가 가서 저 코끼리를 죽여서 황금색 상아를 가져와야겠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황금색 상아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가 다른 코끼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고 힘도 엄청 쎄 보이던데 섣불리 덤볐다간 내가 오히려 당할 수가 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꾀를 내 가지고 가사를 하나 구합니다. 이 스님들이 입는 가사 이 가사 그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스님들이 입는 이 승복을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에 가사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장삼 위에 이거 빨간 천 이걸 이제 가사라고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가사 자체가 승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로 몸을 이렇게 감싸고 이제 승복으로 일상복으로 입고 있었던 게 부처님 당시에 승복인 가사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스님들이 입고 있는 가사를 하나 구해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활과 그리고 아주 독을 잔뜩 묻혀놓은 독화살을 품에다 이렇게 숨기고 몸에다가 이렇게 가사를 걸치고 이제 숲에 깊은 숲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깊은 숲에서 멀리에서 이제 황금색 상아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 왕이 이렇게 이제 숲에서 쉬고 있는데 멀리서 이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 누가 오지? 사람이 오나? 그리고 딱 코끼리 왕이 경계를 합니다. 혹시 우리 코끼리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고 누가 오나 하고 딱 봤더니 이렇게 가사를 몸에다 걸친 사냥꾼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걸 봅니다. 코끼리 왕은 이 가사만 보고 가사만 보고 아 저분들은 숲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왕은 자기 경험상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숲에서 살면서 저 붉은색 가사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게 이제 살생을 한다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숲에서 고요하게 앉아서 명상하는 분들이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가사를 걸치고 몸에다가 가사 안에다가 활과 화살을 몰래 숨겨가지고 오는 그 사냥꾼을 보고 경계심을 풀어버립니다. 아 숲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인가 보구나 저 가사를 걸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나쁜 사람을 나는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때 코끼리 왕과의 사정거리가 딱 좁혀지면서 갑자기 이 상향꾼이 가사를 벗고 활에다가 독화살을 딱 재워가지고 그 독화살을 코끼리 왕에다가 핑 하고 쏘게 됩니다. 독화살을 갑자기 맞은 코끼리 왕은 방비도 하지 못하고 착한 사람이겠거니 아니면 수행자겠거니 생각하다가 독화살을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덩치가 크고 워낙에 힘이 셌기 때문에 그 독화살을 맞았지만 숨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그때 옆에서 코끼리 왕과 같이 있었던 그 둘째 부인 그래서 그 연꽃을 몰래 훔쳤던 처음에 나왔던 둘째 부인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 사냥꾼을 짓밟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코끼리 왕이 딱 멈추게 합니다. 코끼리 왕이 멈추게 하면서 둘째 부인에게 그러지 말아라. 저희를 죽이지 말아라. 살생을 하지 말아라. 살생하면 안 된다. 그러니 참거라. 나는 괜찮으니까 참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밑에 있는 500마리의 코끼리들이 저 사냥꾼에게 해를 끼칠까봐 자기의 둘째 부인이 코끼리에게 코끼리 부인에게 빨리 저 500마리의 코끼리들을 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라. 어서 안전한 곳으로 어서 피하거라. 라고 한 뒤에 사냥꾼에게 다가갑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냥꾼에게 질문을 합니다. 코끼리 왕이. 그대요. 나는 그대를 처음 봤다. 그대는 무슨 이유로 나를 해치려고 했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코끼리 왕이 묻습니다. 덜덜 겁에 질려서 무서움에 떨고 있던 이 사냥꾼이 더듬더듬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우리나라에 왕이 있고 왕비가 있는데 왕비의 소원이 황금색 상하를 갖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황금색 상하를 가져가면 큰 상을 내린다길래 제가 상금에 눈이 멀어서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코끼리 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만약 이 상하를 너에게 준다면 다른 코끼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냐. 사냥꾼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 온 거는 황금 상하 때문에 온 거지 다른 코끼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너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큰 나무에다가 자신의 상하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스스로 그 황금 상하를 뽑아버립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스스로. 코끼리 왕이 나무, 큰 나무에다 자기의 상하를 막 들이박아가지고 자기 혼자 힘으로 그 두 개의 황금 상하를 뽑아낸 뒤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걸 이제 사냥꾼에게 줍니다. 그리고 코끼리 왕이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황금 상하를 아무런 집착 없이 중생에게 보시한 이 공덕으로 나는 미래생의 위험능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의 번뇌를 이와 같이 뽑아주리라 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자신의 황금색 상하를 뽑은 뒤에 사냥꾼에게 던져주면서 내 이 황금색 상하를 내가 아끼지 않고 이것을 아무런 집착 없이 보시한 공덕의 힘으로 나는 머나먼 미래생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일체 중생들의 번뇌를 이 상하를 뽑아내듯이 모든 중생들의 번뇌를 내가 뽑아주리라 라고 서원을 세우면서 쓸쓸하게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야 무슨 코끼리가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코끼리가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물론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코끼리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전생이고 수없는 유네의 삶 동안 성불하기 위해서 보사랭을 닦고 있는 육바람이를 닦고 있는 수행자가 이번 생에 코끼리 왕으로 태어나고 자신의 자신의 상하를 뽑아내므로써 보시바람이 보시의 행을 닦고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사냥꾼이 그 황금 상하를 가지고 왕궁을 갑니다. 왕궁에 가서 그 황금 상하를 바칩니다. 왕과 왕비가 깜짝 놀랍니다.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 아니 정말 황금색 상하가 있었냐?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라고 왕과 왕비가 질문을 하니까 사냥꾼이 솔직하게 있었던 그 일들을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왕도 감동받고 옆에 있는 신하들도 감동받고 하늘도 감동받아서 비가 내리고 땅도 감동을 받아서 땅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이건 좀 오버다.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있을 때 그 황금색 상하를 그토록 원하던 그 왕비가 그 황금색 상하를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쭈루룩 쭈루룩 흐릅니다. 마음에 있었던 그 알 수 없었던 황금색 상하를 갖고 싶었던 그 욕망과 그 복수심 그 전생에서 넘어왔던 그 슬픔과 한이 싹 사라지면서 축생도 이러한데 짐승조차도 이런 마음을 내는데 사람이 나는 사람이 나는 이 축생보다도 더 못났구나 훨씬 더 못하구나 라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 축생 이 동물조차도 사람인 나보다도 훨씬 더 이와 같이 훌륭한 마음을 내는데 내가 어찌 이번생 헛되게 살 수 있겠는가 이번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번생 내 죄를 닦는 마음으로 이번생 평생 공덕을 닦으면서 사르리라 하고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황금색 상하 앞에서 이 왕비가 왕비가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저는 맹세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맹세합니다. 이 코끼리 왕이 이 코끼리 왕이 이 황금색 상하의 주인인 코끼리 왕이 머나먼 생에 머나먼 미래 세상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 제도할 때 그때 나도 그 코끼리 왕의 제자가 돼가지고 나도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리라 라고 맹세를 하고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 코끼리 왕이 머나먼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 시기에 그 시대에 나 역시 그 존재의 제자가 되어서 나 또한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과거 전생 코끼리 왕의 인연 설아를 수많은 불자들과 비구스님들 앞에서 설하신 뒤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이여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때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황금색 상아를 스스로 뽑았던 그 코끼리 왕이 지금 이번 생에 나 석가모니 부처님 나 열애인이라 그러니까 코끼리 왕이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들 눈치 채셨죠? 지금 내 앞에서 내 앞에 찾아와 내 앞에서 절을 올리고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참회합니다. 저의 참회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했던 저 아라한 비구니가 바로 그때 코끼리 왕의 황금색 상아 앞에서 나도 미래 세상에 코끼리 왕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할 때 그때 나도 깨달음을 얻으리라 라고 서원을 세웠던 그때 그 코끼리 왕의 첫째 부인이었고 시름시름 알타가 죽어서 이제 좋은 가문의 여자로 태어나 왕과 결혼한 그 왕비가 바로 지금의 이 아라한 비구니이니라 그때의 서원과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니라 라고 법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영꽃을 몰래 훔쳐갔던 둘째 코끼리 부인이 그 둘째 부인 코끼리 부인이 바로 야슈다라다 라고 법을 설합합니다 야슈다라 다들 아시죠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시따르타 왕자로 있었을 때 결혼했던 부인이었고 또 부처님의 출가하기 전에 낳았던 아들인 라울라의 친모였고 그리고 라울라도 출가하고 석가족이 출가했을 때 함께 출가해서 비군이가 되어 아라한이 된 야슈다라의 전생이 그때 영꽃을 몰래 이렇게 훔쳐간 그때 둘째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이 모두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구나 라는 것을 이와 같이 코끼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태몽은 코끼리 상하 여섯 개가 달려있는 하얀색 코끼리가 태몽이었고 또 불교에서는 이 코끼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전생에 코끼리 왕이었을 때 이와 같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서원을 세운 이 위대한 코끼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불자들도 마음에 끊임없이 새로운 그런 믿음을 끊임없이 일으켜 나가면서 부처님의 발 뒤꿈치라도 조금이라도 부처님 발 뒤꿈치 그 발자국만이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인연을 맺고 항상 좋은 인연 속에서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한글자막 by